팬아트를 보내실 땐 꼭 닉네임이나 이름을 적어주세요 보내주신 팬아트는 영상에서 자랑할게요 안녕! 내 이름은 체리 오늘은 오랜만에 캔디랑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 캔디는 사진기를 챙겨오기로 했었고 나는 간식거리를 챙겨가보려고 해 근데 그 전에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우선 첫 번째로 바닥에 앉아야 하니까 편안한 체크롱 원피스를 골라봤어 그래도 미니 원피스가 더 예쁘려나 근데 나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레드벨벳 같지 않아? 미안! 역시 롱 원피스가 좋을 것 같지? 이건 친구들이 작년에 선물해준 체리 귀걸이 모자까지 써주니까 진짜 피크닉록 같다 그치? 가방까지 챙겼고 이제 음식을 싸볼까? 고운 빵들은 푸르미 가게에서 얻어왔어 으 무거워! 다 챙겼으니까 얼른 가자 캔디야 우선 짐부터 내려놓을까? 그래 그래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휴 살 것 같다 배고프니까 우선 컵케이크부터 하나씩 먹자 그리고 목마를까봐 체리표 주수도 챙겨왔어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치? 히! 히! 그나저나 저 카메라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이거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길래 바로 샀지 사진 찍어줄게 거기 있어봐 자 여기 보고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히! 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